클리어 클리어는 열아상 카메라하고 선박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들 레이더, 어군탐지기 선박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들하고 열아상 카메라 쪽으로 간단하게 저쪽에 보이는 거 열아상 카메라 선박에다가 야간이나 안개 꼈을 때 열로 이용해가지고 선박이나 사람 구조용 이쪽으로 하는 장비들이고 이거는 선박에 레이더 안개 꼈을 레이더, 어군탐지기 요쪽으로 GPS 플로타 요쪽으로 하는 전자장비입니다 장점은 레이마린의 최첨단으로서 사이드 이미지나 다운 이미지 사이드 3D가 타회사보다 고성능으로 해가지고 신제품이 새로 나온 부분인데 다른 데 비해서 최고 승능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네처 미팅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문객을 통해가지고 매출 정리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 maravil отно satisfies 할때 SHOP 아닌가 bullet 나도 elastic 느 chodzi clean 여러분 Hindus